보험스쿨 리모델링 사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 평소 보험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여러 차례 상담도 받았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에 문제는 없을지도 궁금하고 또 리모델링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50대 부부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내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암이라는 가족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도 받으셨다라고 사연에도 나와 있는데 우선 기존에 가입하셨던 가족들의 보험 현재 어떤 상태였나요? 선생님. 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 4차례나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래서인지 보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잘 가입이 돼 있으셨었습니다. 가입한 담보 중에는 암 진단금이 좀 과하게 가입이 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가정력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많은 진단금과 갱신형 보험, 소멸성 보험이 두루 포진이 돼 있어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가입 보험의 형태, 보험료는 어느 정도를 좀 납부하고 계셨는지 이전부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표를 보시면 4인 가족이 월 보험료 135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일반 가정에 비하면 조금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이렇게 골고루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가입한 보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눠봤는데요. 그럼 가입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분은 월 보험료 60만 원에 순수보장형 40만 원, 황급형 2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아내는 월 보험료 44만 원에 순수보장형 20만 원, 황급형 24만 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각각 16만 원과 15만 원, 순수보장형에 7만 원과 6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황급형으로는 두 분이서 각각 9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가족은 손해보험사 가입 비율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는데요. 그 높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순수보장형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황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적절하게 가입을 하셔야 유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족 네 분이서 보험료 월 135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다. 일단 보장형 보험의 비중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된 보험의 보장 규모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가족은 4번의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참 신기할 정도로 가입한 보장들이 4분 다 모두 동일했는데요. 암에 대한 가족력 때문에 암 진단금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무려 굉장히 큰 돈이 집중적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 외에 유사암 3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 표정항암 치료제 5천, 그 외 각 수술비가 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그 외에도 각각의 보장 담보를 가지고 있으셨고요. 그 외에 사망보험금이 각각 가족 모두 1억 원씩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가족의 가입 내역 중 다른 부분보다도 암 진단금이 굉장히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이 암 진단금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포인트 중심을 잡고 리모델링을 해 나가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또 가족들의 보험이 좀 같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죠? 네, 사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납입에 어려움이 없으신 가정이셨는데요. 더욱이 가족력이 이제 있으셨기 때문에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었고 보장의 범위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줄이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시 보장 부분보다는 보험의 종류의 포인트를 저희가 좀 맞춰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원래 보험의 리모델링은 무조건 금액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줄여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번 모델링은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비슷한 보장과 비슷한 보험료에 없어지는 돈을 살려보는 보장을 위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없어지는 보험료를 또 살아있는 보험료로 바꿔주신다고 하니 마법입니까? 요술입니까?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표를 통해서도 확인 궁금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리모델링의 포인트는 순수보장형을 만기환급형으로 만들어드리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순수보장형은 사라지는 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기환급형은 남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이 가입이 돼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남편분은 우선 납입하는 보험료가 총 60만원에서 순수보장형이 40만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총 5만원으로 감액을 해드림과 동시에 만기환급형을 2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려드렸고요. 아내분은 총 납입보험료 44만원에서 순수보장형으로 내고 있는 20만원의 보험료를 3만원으로 감액을 도와드리면서 이건 역시 만기환급형으로 24만원에서 44만원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자녀분들은 아예 순수보장형에서 만기환급형으로 보험료는 동일하게 16만원과 15만원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보험료 순수보장형을 저희가 줄여드리면서 보장 부분에서 암진단금이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역시 3억 5천만원에서 암진단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줄여드렸는데 줄여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급형으로 전환을 해드렸기 때문에 환급형이 순수보장형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진단금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점점 적용 분야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암에 대한 개인 비용이 줄고 있는데요. 10년 전보다 암치료 비용이 줄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요. 보험도 하나의 소비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진단금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금에 너무 또 과한 욕심을 내지는 말라라는 또 피드백을 주셨네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순수보장형 위주의 보험을 만기 환급형으로 좀 바꿔주신 격입니다. 그래서 좀 환급받는 보험료가 나중 되면 규모가 상당히 질 것 같기도 한데요.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손해보험사 위주로 가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 손해보험사는 가입할 때 보험금은 생명사보다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 환급형이라도 납입 완료 시점부터 보장 기간까지 환급률이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그렇기에 저희가 만기 환급형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과 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남편분은 리모델링 전 총 보험료 2억 4천만 원을 80세까지 납입을 하고 남는 돈이 없는 보험에서 리모델링 이후에 1억 5천여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는데 납입하시고 난 후에 남는 돈이 1억 2천만 원을 저희가 살려드렸습니다. 아내분은 리모델링 전 총 보험료 1억 5천여만 원을 80세까지 납입을 하시는데 납입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은 없으셨어요. 그 보험에서 리모델링 이후에 1억 5천여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납입이 끝나신 다음에 1억 2천여만 원을 살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20년 납입인데 왜 보험료가 2억이냐 1억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건데요. 이 사례자분 가족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순수보장형의 갱신형 보험을 굉장히 많이 다수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매 갱신 시 때마다 보험료 오르는 것을 계산을 안 한 상태가 이 정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위험료를 반영한 보험료 오르는 수치를 감안한다면 이 금액보다 더 크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편분하고 아내분은 보험료가 억단위로 지금 올라가시게 된 사연이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1억 5천여만 원과 1억 4천여만 원의 사라지는 돈을 저희가 이제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어린이 보험으로 각각 3천8백40만 원과 3천6백만 원을 납입을 하신 다음에 80세까지 이 보험을 잘 유지를 하신다면 납입한 보험료의 이자까지 더해져서 각 7천6백80만 원과 7천2백만 원이라는 금액이 살아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리모델링의 포인트를 크게 본다고 하면 내가 낸 보험료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만기시에 돌려받느냐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리모델링 내용 정리와 함께 또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라제분의 우선은 결과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야 하는 보험료를 6억 8천여만 원에서 4억여만 원의 돈을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살려드렸는데요. 이제는 평균 수명도 길어짐과 동시에 100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보험으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건데요. 하지만 3명 중에 2명은 안 걸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제는 보험도 내가 될 수 있는 위험과 내가 아닐 때의 대비를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리모델링에는 이거다 한 확실한 답안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납입 여력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듯이 내 보험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보험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